홍천강 구비지는 그런 형상을 볼 수 있는 곳이 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힌 뷰를 자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홍천강 뷰를 가진 건축을 바로 할 수 있는 우리 대지. 가격은 시세 반값. 1억에서 조금만 더 써주세요. 제가 오늘 찾은 곳은요. 홍천군 북방면 노일리에요. 홍천강은 여러 번 와봤지만 다시 와도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홍천강을 따라서 도로가 쭉 나있고요. 홍천강을 끼고 양쪽으로 산들이 있는데 이 산의 절경이 정말 끝내줘요. 그냥 푸르게 녹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있는 기암 절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게 보입니다. 강 주변으로는 군데군데에 있는 모래사장이라든가 자갈밭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차박도 많이 하러 오시는데요. 굽이 굽이 흐르는 홍천강의 모습이 8월달에 보니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홍천강 옆에 길을 따라서 많은 전원주택과 세컨하우스 그리고 펜션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방도에서 우리 토지가 있는 마을길을 따라 약 100m 정도 올라오면 반듯한 모양의 예쁜 우리 토지가 있습니다. 우리 토지 앞쪽에 왔는데요. 제 뒤에 홍천강 보이시죠? 이야 예뻐요. 아름답고 정말 멋있습니다. 이러한 뷰를 가지고 있는 우리 토지 입구에 왔는데요. 저랑 같이 들어가서 토지를 한번 세세하게 뜯어볼게요. 우리 토지에 들어오면요. 텃밭도 약간 쓰고 있고 지금 관리는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평탄지고요. 지금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약간 자연 담장이 있는데 이 앞쪽으로도 우리 토지예요. 우리 토지는 오른쪽이 약간 튀어나간 구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는 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볼게요. 상상 이상입니다. 앞에 주택이 왼쪽에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오른쪽은 막히는 시야가 없어요. 특히나 홍천강 구비지는 그런 형상을 볼 수 있는 곳이 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건축을 해갖고 테라스라든가 전망대를 만들면 정말 기가 막힌 뷰를 자랑하실 수 있습니다. 홍천군 북방면 노일리에 위치한 우리 토지의 면적은요. 848제곱미터 257평이고요.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지목이 대지예요. 전용비 없이 바로 건축하시면 됩니다. 토지 자체는 형편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토지 모양이 직사각형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더 이렇게 앞으로 나간 지형이에요. 니은자 모양인데요. 이 아름다운 홍천강 뷰와 뒤쪽의 산뷰 때문에 이 주변에 토지들은 굉장히 높은 지가와 상승률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경관을 즐기시려면 토지 때가 못해도 70만원에서 100만원 이 정도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계획관리 지역이 아니라 생산관리 지역이라고 해도 8, 90만원 이상을 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257평인데요. 반듯한 모양의 평탄질에서 못 쓰는 구석 하나도 없이 손실되는 토지 하나도 없이 다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 토지는 대지로 전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전용비 없이 건축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가장 안쪽에 건축물이 하나 있거든요. 이 건축물은 포함이 아니고요. 이 건축물 옆쪽에 이 라인이 우리 토지의 경계입니다. 토지 안쪽으로 들어와서 앞을 바라보니까 강이 안 보여도 여기는 또 여기대로 예뻐요. 뭐냐면 앞쪽에 산이 그냥 푸르른 녹음만 있는 게 아니라 기암 절벽과 소나무들이 어우러진 형상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마치 중국의 장가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토지 앞에 있는 홍천강은요. 앞쪽으로 강이 유유히 흘러가는데 가면서 이렇게 구비지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바라보는 홍천강이 홍천강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예쁜 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전원주택과 숙박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 우리 토지가 속해 있는 북방면 노일리예요. 우리 토지 옆쪽의 길을 따라 조금만 더 올라가면 굉장히 큰 규모의 펜션이 있어요. 고급 전원주택, 세컨하우스, 별장, 대형 펜션들이 질비하게 들어서는 곳이 홍천군 북방면 노일리예요. 우리 토지는 70번 지방도 변해 있고요. 비발디파크까지 13분, 팔봉산 관광지까지 6분, 남춘천IC까지 13분, 강촌IC까지 19분이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을 경우에 잠실역에서 65분이면 오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가깝고 서울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우리 토지가 있습니다. 우리 토지에서 가장 가까운 생활권은 춘천시 남산면 생활권이고요. 남산면 생활권까지 10분이면 가실 수가 있습니다. 홍천강 절경이 기가 막히게 보이는 우리 대지. 가격은요. 제가 이 주변에 강뷰가 잘 보이는 토지가 평당 100만 원씩 부른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토지는 2억 6천. 이거를 다 받으면 땅집TV가 아니죠. 네, 우리 토지의 가격은요. 1억 4천입니다. 엄청나게 할인 많이 했고요. 많이 깎았어요. 저희가 매뉴자 분한테 토지 가격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깎다 보니까 지금 가격에서 평당 1천 원도 못 빼요. 절충 불가능한 가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멋진 홍천강뷰 토지가 마음에 드셨다면 땅집맨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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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